3쿠션의 3쿠션 3쿠션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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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쿠 자, 두께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끝까지 갑니다 차유람도 다시 한번 연속 득점 대열 석점 보태면서 11대6 달아나고 있는 웰컴 저축은행입니다 자, 그리고 원활한 진행을 할 수 있게 간결하게 끊어주는 터치가 또 돋보였어요 이마하스 두 점짜리 좋아요 성공입니다 13대6 단순히 두 점만 남게 되는 웰컴 저축은행입니다 자, 약간은 저렇게 넘어올 수 있게 만든 1시 반 단점의 걸어치기 자, 이번에 한 번에 끝내겠죠 네, 찾아왔습니다 기회가 차유람 그렇죠 네 좋은 방향과 좋은 속도로 이렇게 4세트를 삼키는 웰컴 저축은행입니다 네